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많이 나오셨네요. 늘 텅 빈 의자 보고 말씀을 좀 그랬는데 계속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의 말씀 오늘은 장세기 제40장의 말씀입니다. Let's open our Bible to Genesis chapters 40. 4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성의 말씀은 장세기 제40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애국왕의 술 맡은 자와 뚝 끊는 자가 그 주 애국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루가 그 두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과 뚝 끊은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 시위대장 집 안에 있는 오개가 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숨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라 오개 갇힌 바로 애국왕의 술 맡은 자와 뚝 끊는 자 두 사람의 할밤의 꿈을 꾸으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의 근신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 애국왕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신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의 길에도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큰데 내게 고하소서 술 맛은 거 아니에요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돼 내가 꿈에 버린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나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었노라 요셉이 그의 길에도 그 해석이라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해보가리니 당신이 이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니 당신이 덕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표로서 내 사정을 바르게 구하여 이 집에 나를 건져내소서 난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 오게 가질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for indeed I was stolen away out of the land of Hebrews and here also have I done nothing that they should put me into the dungeon 떡굶는 관계에 그 해석의 길함을 보고 요셉의 길함을 보고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when the chief baker saw that the interpretation was good and he said unto Joseph I also was in my dream and behold I had three white baskets on my head 그 윗 광주리의 발을 위에 맞는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and in the uppermost basket there was all manner of baked meats for Pharaoh and the birds that ate them out of the basket upon my head 요셉의 대답하여 가로드 그 해석이라니 새의 광주리는 사흘이라 and Joseph answered and said this is the interpretation of thereof the three baskets are three days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은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yet within three days shall Pharaoh lift up thy head from off thee and shall hang thee on a tree and the birds shall eat thy flesh from off thee and he came to pass the third day which was Pharaoh's birthday that he made a feast unto all his servants and he lifted up the head of the chief butler and off the chief baker among his servants and he restored the chief butler unto his butlership again and he gave the cup into Pharaoh's hand 떡구는 관장은 매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의 해석함같이 되었으나 but he hanged the chief baker as Joseph had interpreted to them 술 맡은 관장은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yet did not the chief butler remember Joseph but forgot him 이야기는 구약 성경 창세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this story is the story found in Genesis chapter 40 성경을 읽어보면 when you read the Bible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사건 이야기 속에 하나의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throughout many incidents God contains his heart into those events 그냥 우리는 이 성경을 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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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었습니다 we read the Bible uncountable times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하고 뜻구는 관원장인데 술 맡은 관원장하고 뜻구는 관원장인데 애국 왕에게 둘 다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어떤 날이 돼서 한 사람은 살아나오고 한 사람은 매어 달리니 저주를 받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기록된 게 BC 1491년 그때쯤이라고 합니다 창세계가 기록되기 훨씬 이전의 사건입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올 그 당시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30년 동안 애국에 들어갔습니다 애국에 들어가기 전에 요셉이 또 꿇는 자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이제 뿌렸습니다 2년이 지난 뒤에 요셉의 애국 왕이 꿈을 꾸는데 해석을 못해서 요셉이 해석하게 됐습니다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또 거기서 자기 형들을 불렀을 때가 2년이 지난 뒤에 불렀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4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애국에서 430년을 살았고 430년이 지난 뒤에 떠나오던 그 해에 이제 장세기가 기록이 됩니다 모세에 의해서 꿈을 해석하고 애국에 총리되기까지 2년 총리되고 난 뒤에 2년 지나 4년이 지나고 430년, 434년 전이었습니다 434년 전이니까 BC 1491년이니까 사실 우리가 그 이전에 430년 전에 기록된 이 책에서 이때는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고 오실 것도 몰랐는데 이 성경은 그 수천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십자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굳는 관원장 두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술 맡은 관원이 어떻게 살아났고 떡 굳는 관원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두 사람의 생각은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마태복음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최후 만찬에서 떡을 나누어 주면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마셨습니다 포도주를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마셔라 너희들이 흘린 나의 피고 십자가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유래가 돼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을 찢어서 나누어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떡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찍히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포도주는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장세기 40장에서 포도주와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이야기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왕의 신하였고 똑같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는데 그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해석하기를 술을 술 맡은 거 아니에요? 꿈은 너는 3일 후에 다시 전쟁을 회복한다 얘기를 해요 듣고는 가는 장은 너는 3일 후에 목이 매달린다는 거예요 저는 창세기 40장의 해석을 요셉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해석을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이걸 보고 사흘 후에 술 맡은 거에 산다는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떠꾸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꿈을 딱 보고 사흘 후에 목이 매달린다고 했을까요? 저는 제 마음에 성경에는 그 문제들을 풀어야 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성경을 읽고 읽고 읽다가 보니 아, 이것은 수천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신하로 있었는데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똑같이 감옥에 갔어요 한 사람은 꿈을 보고 너는 살아난다고 그러고 하나 꿈을 너는 저주로 멸망을 다한다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께 저의 은혜를 배우고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냥 성경을 잘 몰랐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입니다 우리가 이 장세기 사흘자가 우리가 어떻게 죄의 사함을 받는 이야기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나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죄를 사는 방법을 몰라서 속죄하면서 아주 애매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죄의 삶을 확신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파동에 살 때 첫날 저녁에 잠을 자면서 연탄 게스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삿짐을 옮겨서 저는 너무 피곤해 지쳤습니다 깊이 잠이 들었는데 우리 세상에 제일 예쁜 딸 은숙이가 막 솔찍 울었습니다 내가 잠이 깼습니다 아니 여보 왜 애를 그렇게 울리느냐고 애가 아무렇지 않은데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아기를 따두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한 시간쯤 지났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아이가 막 소스라치고 우는 거예요 저는 두 번 잠을 깨고 짜증이 났어요 야구 아이는 왜 그렇게 울려요 아무렇지 않은데 운다는 거죠 불을 켜라 그랬습니다 불을 켜서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고 난 뒤에 제 아내가 이런 화장실을 간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어떤 집 방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다 부엌을 만들어 가시는 사는 집이기 때문에 방문을 열었습니다 제 아내가 찬바람 속에서 그 자리에 팍 넘어지는 거예요 그건 연탄, 깨서 마시고 일어난 정세인데 우리가 연탄, 깨서를 마시고 저는 저희 딸이나 아들이 저희 삶 속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만일 그날 밤에 우리 은숙이 울지 않았던 우리는 새벽에 세 사람 다 시체가 됐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기를 안고 나가야 하는데 안다가 나도 넘어질 것 같아서 밀어가지고 방문 앞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소리를 질러 주위에 누구 좀 우리 도와달라고 옆에 같이 새들은 사람들이 막 뛰어왔습니다 아 왜 그러냐고 우리 연탄, 깨서를 마셨다 아 그런데 막 깜짝 놀랐다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한 게 그때 연탄 깨 자다가 죽은 사람이 많은데 그 방에 비어있던 방이라서 전에 살지 않아서 우리 가도 한데 아무 생각하고 잤는데 그 옛날 깨서를 마셨습니다 그 집에 새들어 사람이 자기 마루에다가 막 이불을 까고 석유 스톱을 피우고 우리를 자게 해줬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부부들, 그 가족들에 대한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분이 내가 목사하는 걸 알고 깜짝 놀라하다고 그 이튿날 가족들에게 복음을 그 가족들이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참 이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며칠 후에 그쪽 교회에 목사님이 오셨어요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우리는 옆방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아서 죄가 없느냐고 죄가 없다 아니, 어인 없는 하도 없다는 죄가 없대 그런 말이 성경이 어디 있어? 그분들이 저희들 방해로 왔습니다 들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이고 교회 목사님은 60대 초반쯤 됐습니다 장훈인과 네 분이 들어오셨어요 제 목사님과 아들과 다녔답니다 당연히 죄 없어 죄 없어 죄가 날아다녀 걸음 한 걸어가면 반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에게 물어 목사님은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럼 죄 사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제가 할 말이 없으셨어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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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말을 들어 아니, 목사님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죄를 사함 못 받으신 거 아닙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목사님, 죄 사함도 받지 않는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성령이 없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목회를 하십니까? 아직 그날은 그렇게 끝났어요 특별히 웃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매일 죄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자, 여기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백함으로 죄가 사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한쪽만 알아야 하는 게 아니고 만일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서 죄가 씻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받게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백함으로는 뭐하려고 십자가 못받게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백함으로는 뭐하려고 십자가 못받게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성경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붙이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잘못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이 자백이 죄를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경은 한쪽만 봐서 전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죄를 자백해 죄가 씻어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받게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문제를 알기 위해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비기사장 속죄 제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사장 속죄 제사는 제가 옛날에 읽으면 굉장히 많이 어느 읽음을 보면 많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죄가 사야지 성경의 분명한 해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 방언에서 죄산받았다 어떤 사람 정말 불을 받았다 검식 기도를 했다 이런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성경이 말하는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죄가 어떻게 해야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싶었습니다 1962년 나는 예수님 필요한데 제가 사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고 죄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까지 부족하고 더 성경을 알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내 죄가 사야지 그것만을 정확하게 알고 목사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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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었습니다 장세기도 요한계시로까지 수없이 여러 번 읽었습니다 물론 이거 여러 번 읽어도 그냥 지나갔었어요 그날 속죄 제사라는 게 레비기 4장에 나왔어요 우리 죄가 이러한 방문 사진에 정확하게 속죄 제사가 이야기죠 레비기 4장에 나오는 속죄 제사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사장이 죄를 벗었을 경우 요다하며 이스라엘 온 해중이 죄를 벗었을 경우 족장들이 죄를 벗었을 경우 평민이 죄를 벗었을 경우 네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평민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평민의 속죄 제사를 깊이 깊이 읽고 읽고 읽었습니다 I read deeply about the sin offering that an ordinary person gives before God 레비 4장 27절에 보면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느냐 제일 먼저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아무리 죄의 사함을 받고 싶어도 죄를 범치하는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죄를 지은 걸 깨닫지 못하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범한 죄를 짓고 그 죄의 깨우침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나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죄의 사함을 드릴 수 없는데 암염소를 끌고 와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사함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희 주어 생명에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은 적 피가 죄를 사느니라 피가 죄를 산다 히브리 9장 23절에 율법적의 모든 게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의 사함이 없나니 제가 틀렸으면 22절에 맞습니다 반대하게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의 사함이 없다 근본적으로 죄를 짓는 건 내가 회개에서 씻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백에서 근식하거나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은 걸 깨닫고 내가 범죄한 걸 깨우쳤을 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에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 오이로우사 그랬습니다 그 구절만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씻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요한에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서 우리 죄를 사하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앞에 1장 7절에 보면 뭐라냐면 제가 빛 가운데 계시니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전제됐을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 죄의 형벌을 받아서 내 죄를 사한 걸 믿음으로 죄의 삶을 받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관계를 잘 모르고 요한에서 1장 9절만 볼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가 씻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고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죄가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했죠 깨닫고 고백하고 세상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은 그냥 죄를 고백하면 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참 많은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고백하고 하는데도 또 죄를 짓고 죄를 짓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4월, 5월에 코로나가 막 번졌습니다 몇몇 나라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떤 시체를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은 그래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죽긴 죽어도 아주 극히 적은 몇몇 숫자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관에다 넣어서 시체를 처리할 틈이 없을 정도로 죽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과연 죽으면 하느 나라 갈 수 있을까 그때 이제 뭐다 십일주 안 낸 게 막 양심의 가책이 되고 추일날 예배 다 해놓은 게 가책이 되고 거짓말한 게 가책이 되고 도둑질한 게 가책이 되고 가늠한 게 가책이 되고 낙태한 게 가책이 되고 그런 막 그 가책의 지옥 갈 두려움으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습니다 1962년도에 죄를 사안받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내 죄가 어떻게 사느냐 정확하게 알고 그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매일 사람이 죽어가고 시체가 쌓여있고 막 그때 처음먹고 그런 걸 보면서 다 죽었는지 모르는데 사실 제가 2012년에 가늠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진짜 그분하고는 한 시간 반 한 두 시간 가까이 대화를 했는데 그 존 아타밀스 대통령은 정말 내가 볼 때 신앙이 참 깨끗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말씀하실 내가 주치가 나를 오래전부터 치료를 했다 병이 나 점점 더해진다 최근엔 전문의하고 같이 하는데 내가 더 못살 것 같다 내가 지금 내 계산 5일 더 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고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고민이냐고 나는 가나에서 제일 믿은 좋은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난 주일 예배를 웬만하면 참석을 했다 그렇지만 나도 죄가 있다 난 이 죄삼을 받지 못했다 내가 죽으면 죄삼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을 것 같다 저에게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 분은 박옥수 목사 어떤 목사는 전혀 몰랐어 그냥 우리 캠프에 영부인이 축하 메시지 전화 왔다가 제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간고하여 대통령을 기도하다가 부탁드립니다 그때 대통령과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저는 영부인이나 대통령에게 정말 극도로 정말 친절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영부인은 대통령의 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가 옛날에 노예 시장이었다고 여기서 광검되어 있다가 미국으로 많은 노예들이 팔려갔다 대통령은 여기를 왕궁으로 대통령이 공으로 정했다 대통령이 죽어가시는데 비듬이 참 있고 존경을 받는 분인데 죽음 앞에서 죄삼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가슴아픈 것은 오늘날 전세계 많은 기독교 신도들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 할 때는 참 좋은데 죄를 짓지 않아서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떤 여자 낙태한 죄에 대해서 크게 한평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여자 그야 인신이 불가피한 낙태를 했지만 낙태 자체가 살인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음 그 외에도 자기들이 지은 정말 많은 죄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 라고 하지만 그날 참 고통 속에 죽음 그런데 제가 지난 5월 달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나라에서 죽음 앞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90분 짜리 설교를 11시간 처음에 11시간 했는데 이틀 영직에서 11시간 했는데 하나님 그 설교를 전세계 방송 전세계 시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가 나가면서 제가 브라질 방송에서 방송을 했을 때 잠깐 방송하는 동안에 댓글이 한 5천 올라왔는데 방송 직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방송을 했지만 이렇게 댓글이 왔죠 장비가 마비될 정도 댓글이 정말 내가 눈물이 오셨습니다 그들이 죽음 앞에서 죄 때문에 고통하던 그들이 대사함을 받은 간정을 간단하게 기회책 올리고 올라오는데 브라질의 방금 우측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박옥수 목사가 어떤 분이냐 어떤 목사냐 그 다음에는 언론사들을 불러놓고 함께 공동기자 해결을 했고 해지 브라질은 방송국에서 99개의 언론사에 그걸 보냈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방문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정말 그 죽음 앞에서 죄 때문에 고통하는 수많은 대사함을 받았으며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다같이 못난 인간을 써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한 건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쪽에서 저를 봐주 오라고 날립니다 제가 코로나 끝나면 가겠다고 양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 목회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미국의 온라인 사이버 신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일주일 사이 약 천명 가까이 지원을 했습니다 영어 에스파니얼 두 개 언어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여섯 개 언어로 방송하겠습니다 여섯 개 언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섯 개 언어 단어가 만여 명 정도 학교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속죄에 대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저는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어제 가나에서 교회의 총회장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 신학교 졸업한 사람을 앞으로 받겠다고 그 교회는 모든 목회장에게 우리 신학교에 돌아가라고 얘기했고 인도에도 많은 목사님이 신학교에 돌려 준비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성경에 스님의 피로 죄산만 이렇게 명백하게 되어 있는 요한 요한 웨슬레 마틴 루터 이런 분들이 막 어렵게 되고 죄삼 강하게 하고 복음 역사 일어났어요 사탄은 얼마 가지 않았어요 복음 처음부터 허리게 만들었어요 요한 웨슬레 처음에 미국이 아메리카를 신경을 발견하고 미국에 선교 살아갔어요 내가 선교 실패하고 병을 얻어서 영국으로 돌아갔어요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 는 알데스 게이터라고 하는 작은 거리에 앉아 찬송 소리를 듣고 오더라고요 요한 웨슬레 그는 그야 힘없이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앞에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 로마서 서송을 읽고 있는데 요한 웨슬레 내가 처음으로 내 죄가 사죽 걷게 다 요한 웨슬레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요한 웨슬레 목사였어요 그는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영국 모든 교회 추방을 다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 별명이 마상의 전도자 옥의 순교의 순구자 그냥 말을 타고 다니면서 두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고 세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고 그래서 참 예수의 피로 속지않아 그 복음 명백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요한 웨슬레 참 열성당 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일을 했는데 감리교회란 말이 메티스트 철치란 말이 열성당원들의 교회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교회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복음이 다시 흐려지고 요한에서 1장 9절 기도하고 고백한 죄에서 하신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창의 40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적어도 2000년 가까이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술마당관양은 꿈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꿈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포도소니가 익었기 때문에 그걸 접으로 짜서 바로 왕에 갖다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뭘 가져가야 하냐 예수님의 피를 들어와야 합니다 이 피를 보이시오 이 피는 내 죄를 지키고 십자가 흘린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피를 흘리면 내 죄가 싣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겁니다 그거 보고 하나님은 술마당관양을 살려줬습니다 떡굿는 가는장은 우리가 성찬식 때 피와 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피는 포도주는 피를 의미하고 살은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Yes, during Holy Communion in memorial of His blood and His body we eat bread and wine bread for body and blood for wine 흰떡 세광주리 세광주리 세 가지는 사흘이라고 요셉은 해서 사흘 후에 떡굿는 가는장은 목이 매에 달려서 죽고 공중의 새가 시체를 뜯어먹는다고 왜 왜 떡굿는 가는장의 꿈은 그랬을까 흰떡이 있는데 새 광주리는 사흘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 죄를 위하여 몸을 찌른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나가면 되는데 떡굿는 가는장은 어떤 사람을 가르치 말하냐면 날 위해 피를 흘려주고 몸을 찌른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고 그것까지 뭐가 부족하게 보여서 내가 뭘 좀 더 해야 하는 각종 구원 자기보의 좋은 행위 좋은 음식을 구요 윗강주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힌트 위에 각종 구원 식물을 얹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만 우리가 뭘 해야 내 행위를 잔뜩 올려놓은 예수님의 좋은 행위를 얹었으니까 오늘날 많은 사회에 떡굿는 가는장과 같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 일도 죄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마음으로 믿는 그것만으로 제 삶은 충분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으면 뭘 뭘 자꾸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대단한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 거의 없죠 저는 제 아내한테 나 좀 기도하고 오겠다고 한 일주일 기도하고 오겠다고 했어요 금식 하러 갔습니다 한 3일 지나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건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기도 집에 가자 집에 와서 왔습니다 아내가 날 일주일 왔느냐 바빠서 일주일 왔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일주일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그런데 내가 금식을 일주일 안으로 마음먹고 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금식만 해야 하는 게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배도 고픈데 종종 그랬습니다 저는 금식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몇 차례 하긴 하지만 그런데 진짜 40일 금식기도 대단한 금식기도 금식기도 사시고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러나 십자가 보단 못한 겁니다 내가 정말 고아들 일평생 돌봐 줬다 십자가 십자가 못한 것 십자가 흘리신 피와 지키신 살을 제일 위에다 올려놔요 그 위에다 예수님 예수님 하신 밑에 놓고 자기야 선한 일을 하는 사실 금식기도 과 들을 돌봐 주 잘한 걸 하나님 이거 보고 천국 보고 그걸 제일 밑 광주 올려놓기 창세계 사주장의 의미를 잘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을 체제한 무언가 좀 해야 한다고 생각 생각 자라보 노력한 그런 것들을 세울 때가 참 많습니다 멸망 당 그러나 많은 교회가 바탕에 쏟아서 우리 게르비의 순수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피와 찢겨진 그 살로 말대지 하시더니 그걸 믿지 않고 그건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검식 기도도 해야 하고 붕 받아야 하고 방금도 해야 하고 뭣도 해야 하고 뭣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 생각이 많아요 이것이 바로 듣고 는 관원장의 신앙 입니다 하나님께서 손해를 베푸셔서 제가 5월달에 설교 내용이 276개 방송국에서 다 충결해 주었습니다 10억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 사암을 얻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같은 인간을 이런 일에 쓰십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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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면 할수록 감기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해외 수많은 기빈들을 만났습니다 전 대통령도 만나고 장관들도 많이 유명한 정치인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한 번은 수십 명 되는 목사님들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할 줄 아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죄에서 어떻게 끊었는지 그 외에 우리 마음의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복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 수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 한데 헌금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희생하감에 주를 섬겼고 많이 예수 믿기 때문에 피팍도 고생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받는지는 모르겠지 예수의 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는 것입니다 원할 많은 교회가 우리 행위가 피보다 앞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산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고 찍힌 살을 생각하고 거기서 내 죄가 사했다고 믿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잘하고 못한 것으로 판결을 지으려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고백해야 한다고 동사해야 한다고 우리는 우리 지은지의 손끝만큼 우리 노력이나 행위를 시설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청소를 다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왜 내 죄를 사야지 감사한 마음으로 하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주의를 지켜야 천국 갈 것 같고 11절 내야 천국 갈 것 선을 행해야 천국 갈 것 같은데 그건 악 중의 악 입니다 그것이 모든 떡 위에 각종 구 얹어 덮어 버려 그래서 제사 안 받기 위해서 예수의 피만 바라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수원을 행여야 하고 수원을 행여야 하고 착하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죽고 어떤 시대가 올는지 모르겠지만 사탄은 이런 복음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행위적인 것을 거집어 올려서 저 장노님은 은혜가 가득 저 목사님은 너무 신령 참 믿음이 좋아 여러분 그런 이야기 예수의 피 외에 어느 것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사암 받기 위해서 예수 십자에 흘린 피만으로 만족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떡구는 거 아니에요 꿈을 하나님은 수천년 전에 예수님의 옷이 그 뭐 수천년 전에 이미 이거를 통해서 술 맡은 간장 뚝 굳는 간장이 있는데 술 맡은 간장은 아무것도 안간장고 포도주만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나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는 내 죄를 사셨죠 십자가 피 이것이 내 죄를 사한 걸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그 꿈을 보고 바로 나는 사흘 후에 전쟁을 해보간다 더군은 간장은 흰떡세 광전지에서 날 외치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나의 내 죄를 찢기신 그 살이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몸을 봐라 그래서 내 죄가 다 해결이 됐다 그렇게 미칠 못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좀 더 해야 하는 것 내가 좋은 걸 하려고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해야 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피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죄든지 어떤 악이든지 어떤 더러움이든지 십자가의 피는 명백하게 씻습니다 우리 행위를 갖다 놓으니까 행위를 정확하게 채점할 만한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과 다같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착하게 살고 충성 일하면 한나라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장 하나님을 대책하는 교리입니다 3만 사람이 말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피만으로 내 죄가 씻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할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네 죄를 씻었어 십자가의 피로 명백하게 씻었어 너는 거룩해 의로워 이런 얘기한다고 제가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창세기 40장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행위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아무 수고하지 않아도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의 피가 내재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40일 금지 기도하고 뭘 하고 세상 다 바치에 과도를 돌봐주고 그것이 예수의 피만 못합니다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줘도 예수 피만 못합니다 예수의 피로 제삼판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제삼을 받았습니다 모든 나라의 전판의 모든 국민들이 제삼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주도 수양을 하면서 저희들 교회에 72개의 구역이 있는데 한 구역의 평균 백여명씩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을 구원 반성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믿음으로 서서서 복음을 살았으면 좋겠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만으로 우리에게는 충분히 씻어졌다 어떤 악을 행하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완벽히 씻은 걸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은 없다 저는 제삼을 받고 성경은 제삼에 가는 모든 분을 찾아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해왔습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피만으로 우리 죄를 사여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십자가의 피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제삼만 이 진리 만방에 전파하는 데 우리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